이건 접니다. 애기였을 때 한 살도 안 됐는데 머리도 되게 많고 되게 뚱뚱하네요. 애기니까 그럴 수도 있죠. 어... 예, 이때는 아마 초등학교였을 것 같아요. 예, 근데 저랑 친구랑 동생이랑 딴 친구랑 있는데 할로윈이었을 거예요, 아마. 그래서 이제 분장하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뭔지 제가 모르겠어요. 이때 무슨 닌자 같기도 하고, 아무튼. 아,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한 다섯 살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네 살인가? 근데 어머니가 이제 억지로 피아노를 시켜요. 그때 되게 하기 싫었는데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아, 피아노 하기 싫다고 다시는 안 할 거라고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 후회 안 하지? 제가 절대 안 한다 그랬어요. 지금 후회해요. 어머니 말은 항상 맞아요. 예. 제가 7살 동안 하나 밖에 없었는데 조금이래되었어요. 저 애기만 해도 맛있었어요. 욕 centered. 내가 왜 그것에 쓸 때 Frickin' you tonight I just called back and forth. Freakin' you tonight Oh, yeah, yeah, yeah. 나 Even the morning thing도 좋아 진짜 피아노로 높아 봐 진짜 피아노 소리로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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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! 아멘